안녕하세요 우리같이 어른되지 아직 어른되지 못한 남자 이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고스톱입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또 댓글에 성현님 도박을 장려하시는 건가요? 헐 손 넘었네. 저 사람 인성 문제 있을 듯. 관상이 딱 그래 보였음. 키키루 삥뽕. 재미로. 여러분들 재미로 쳐야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돈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요? 점당 만원, 2만원씩 치고 미친 짓을 해요. 1588-0112. 불법 도박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쟁이 성현. 우리 사실 대한민국의 민속놀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크래프트. 두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 세 번째 고스톱이죠. 명절날 정말 많이 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집에서 다 같이 고스톱을 하려는데 아유 저 그런 거 못해요. 아유 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 와봐. 하고 당신이 받았던 세뱃돈 그대로 다시 환수당한 다음에 그 뒤 정신 차리죠.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고스톱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특이해요. 원카드나 트럼프 카드는 아는데 고스톱 모르는 사람들은 많다? 쉽습니다. 고스톱. 원카드 아시죠? A, 2, 3, 4, 5, 6, 7, 8, 9, 10, J, Q, K. 고스톱도 똑같아요. 실제로 고스톱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 이 그림별로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1이에요. 1월. 1을 의미합니다. 연꽃이 있죠? 뭡니까? 2. 이게 실제로 2월이에요. 여러분들 아기의 손목질리 직접 명돼서 뭡니까? 사쿠라네. 사쿠라요. 3. 검정 씨앗. 4. 난초가 있네. 5. 장미네. 6. 검정 씨앗, 빨간 씨앗 섞여있네. 7. 와 항상 보이던 거. 이게 8월이에요. 8. 언덕 위에 알록달록한 거. 9. 단풍. 10. 자 11. 똥이라고 불리죠? 이게 왜 똥이라고 불리는지는 몰라. 자 12.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높을수록 좋냐?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고스톱에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 1년에 12개월이잖아요. 고스톱 같은 경우에 숫자 12까지 있어요. 그리고 원카드에도 1, 2, 3, 4, 6, 8, 9, 10 숫자가 배열돼 있고 플러스로 문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페이드, 클러브, 하트, 다이아. 여기도 문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스톱도 똑같습니다. 이 고스톱 카드에는 기본 베이스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1월달 싹 보세요. 산이 기본 그림이죠. 산 그림에 플러스로 홍단이라는 글자가 저기 있다든가 산 그림에 광이랑 학이 그려져 있다든가 기본 베이스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고스톱 카드의 일맥상통이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기본 꽃 그림에 플러스로 홍단이 그려져 있다든가 기본 꽃 그림에 새가 그려져 있다든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림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베이스 그림만 있다. 피. 피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피박. 쌍피. 할 때 그 피.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돌아야죠. 기본이라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폐가 피다. 옆에 잠깐 고개를 돌려보면 홍단이라고 글자가 그려진 것부터 봅시다. 이게 태권도 띠 같아요. 품 띠, 빨간 띠, 파란 띠. 그 띠 있죠? 이걸 그래서 띠라고 부른다. 띠. 뿅.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사람 어딨냐 진짜. 다음 새가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와 참 그림이 연꽃같이 이쁘게 그렸어요. 와 대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뻐큐를 빼고요. 뭔 소리야? 미친놈. 일찍을 한번 쓱 그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연꽃이 됩니다. 연꽃. 연꽃. 그냥 동물 그림 그려져 있으면 연꽃이에요. 그럼 이건 왜 뺀 거예요 성현님? 이것도 똑같이 새잖아요. 이건 달라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한자로? 빛 광 자가 적혀있습니다. 이건 뭐다? 말 그대로 광. 빙.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12월 있죠 이거? 누구 한 명이 되게 철양하게 우산을 들고 있어요. 어두워 보이죠 분위기가?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봐봐. 철양하게 이렇게 검정 나뭇잎 사이로 싹 보이는 되게 어두워 보이고 이걸 비가 내리는 것처럼 너무 부정적이야. 비라고 부릅니다. 피. 띠. 동물 그려져 있죠? 연꽃. 빙. 이러면 고스톱 설명 끝났어요. 배 볼 줄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뭐가 제일 귀해 보입니까? 당연히 빛 광 자 적혀있는 거겠지. 광 나잖아. 광이 제일 좋은 거야. 빛 나거든. 고스톱에 딱 5장 들어있습니다. 5장. 얻기 힘들겠죠?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아 메이플 스토리 안되겠지 드라미 확률 때문에. 예를 들어서 RPG 게임에서 서버에 3개밖에 없는 칼이 있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당연히 좋죠. 왜? 희소성이 있으니까 아무나 못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세겠죠? 엑조디아도 5장 모으면 어떡합니까? 게이밍입니다. 그게 광이다. 두 번째 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홍단이라고 적혀있는 이 홍단 띠가 3장. 청단이라고 적혀있는 띠가 3장.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무지띠가 3장. 그러면 홍단을 3장 모았어. 뭡니까? 말 그대로 쉬워요. 홍단입니다. 다음 모으면 홍단이라는 특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어요. 우리 유희완 카드 해봤죠? 거기 뭐 있습니까? 푸른 눈에 백룡 3마리 모아서 합성. 눈 눈에 흥룡. 이런 것처럼. 이것도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띠 취급을 받아요. 별 볼일 없는 취급을 받는데 3장을 모으게 되면 점수 3점을 획득합니다. 특수 효과 발동. 나는 3점을 얻게 된다. 내 턴을 마치지. 끝. 쉽죠? 한 종류를 3장 모두 모으면 3점. 띠 3장 모으면 3점이라 했잖아요. 근데요. 이 셋 중에 아무 거나라도 하나가 없어요. 대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우울했던 비라는 띠가 이렇게 생겨요. 우울해. 이런 몇 점? 2점. 우울하니까 점수 1점 깎아. 초단이 아니라 비단이라고 한다. 뿡. 여기까지가 띠였습니다. 단. 아 복잡해 이제. 그리고 고도리. 고도리가 뭐냐면 새입니다 새. 이게 그 유명한 오돌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고도리 3장 다 모으면 몇 점이에요? 몇 점일 것 같아요. 5점. 뿡. 상현님 광 언제 나오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도 고스톱에 5장밖에 없다 했잖아요. 엑조디아도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얼굴 다 모으면 게임 이기잖아. 그럼 광도 다 모으면 게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겼다고 봐도 됩니다. 몰라도 이것만 먹으면 돼요. 광이 3개 있어요. 3개의 광이 모였구나. 3광. 3점입니다. 3장 모였으니까. 근데 3장을 모으긴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B. B급 하나 꼈어요. 몇 점이에요? 2점이겠지. 2점. 점수 똑같아요. 우울해. 2점. B광. B가 껴드는 3강. B3강이다. 어? 4장 모였어요. 4점입니다. 어? 5개 모였어요. 5점일까요? 아뇨. 15점이요. 15점. 5점. 와우. 점수 갑자기 확 높아지죠? 아 그리고 또 추가로 알려드려야 될 거 딱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기본 그린베이스가 되는 게 피라고 했죠. 쌍피. 3장 있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피 2장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특수효과야. 어? 이건 무조건 쌍피 확정. 그거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얘는 속성이 두 가지라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내 역할에 맞게. 쌍피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연 끝이 될 수도 있어요. 뿅. 베인도 바텀 베인으로도 갈 수 있는데 탑 베인도 갈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손가락 잘라불라. 자 피가 10장이면 1점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한 장씩 카운트해줘요. 9장까지는 0점이에요. 근데 10장부터 1점. 11장 2점. 12장 3점. 한 장씩 점수 1점으로 카운트를 해줘요. 10점부터. 연 끝 띠 5장 모아야 돼요. 둘 다 똑같아요. 5장 모아야 1점. 그러면 5장 모아서 1점. 기준치 됐어요. 6장이야. 몇 점이에요? 2점이네. 2점. 그렇죠. 연 끝 7장 모았어요. 몇 점이에요? 3점. 3점. 똑같죠? 쉽죠? 1점 기준 넘으면 한 장당 1점으로 카운팅되는 시스템이에요. 뿅. 자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모든 개념을 이해하신 거예요. 게임 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짝자 궁짝자. 2명부터 4명까지 칠 수 있어요. 9명. 1대1 상황. 고스톱을 안 부릅니다. 맞짱 뜨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맞고다. 혹은 3명부터 4명까지를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뿅. 자석을 동그랗게 앉았어요. 동그랗게. 구황색이 1등입니다. 회 나눠야죠. 고스톱은 7장. 맞고는 10장을 들고 칩니다. 처음에 4장, 4장, 4장. 본인 3장 들고 이 판 있죠? 판. 판에다가 3장을 깔아요. 그리고 다시 3장, 3장, 3장. 본인 4장 받아요. 다시 판에 3장 깔아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 뭉치를 가운데다가 둡니다. 이러면 게임 준비 끝. 뿅. 부스톱은 4명일 때는 한 명이 게임을 포기해야 돼. 그래야 패가 맞아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빠질 때 내 이 패 중에 광이 있는 거야. 광이. 좋은 거잖아. 그럼 나 부상 없어? 광판다. 광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판 내가 빠진다. 근데 내 패에 광이 있으니까 광 하나당 얼마씩 해서 나한테 돈 내놔. 이래서 광판다. 보통 500원, 100원 뭐 이러죠. 뿅. 그럼 게임 진행 어떻게 해요? 자, 3명 돌아갑니다. 총 6장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패 7장. 삭 봤는데 똑같은 종류의 카드예요. 카드 똑같죠? 한 장 꺼내가지고 내려놓습니다. 보통 고스톱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잇? 하면서 내려놓죠. 딱지치기 하듯이. 내려놨어요. 자, 내가 그림을 잘 붙였어. 보너스로 패스 한 장 더 뒤집어서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뒤집었어요. 어? 여기 현장에 뒤집혀서 까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거는 그림이 안 맞춰졌으니까 바닥에 다시 내려놔. 그리고 그림 맞춘 카드만 내가 갖고 와요. 이거 내 카드. 그림을 맞춰야지만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맞추면 바닥에 딱 내려놔야 돼요. 남이 맞출 수 있게. 그래서 그림 맞추기 게임이다. 뿅.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 똥 쌌다고 표현을 하던데 아까처럼 내가 이 빨간색이랑 검정색 씨앗 섞여있는 거 먹으려고 그림 맞췄는데 뒤집었어. 어? 헐. 내가 그림 맞춘 카드랑 이거랑 또 똑같아. 고스톱에 룰이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짝수로 맞춰야 돼요. 2 혹은 4. 3장이면 못 가져가요. 내가 2인분까지만 먹을 수 있는데 3인분까지 먹은 거야. 아우. 욕심부리다가 배탈이 난 거야. 그래서 똥 싼 거야. 홀수로 먹으면 탈나는 스타일. 그래서 이건 못 가져갑니다. 삥. 근데요. 다음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랑 똑같은 거 나왔네. 혹은 내 폐에 같은 게 있네. 그럼 내가 이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4장 전부. 똥 치우기. 킬키로빈. 자 여러분들. 어떤 강아지가 똥을 쌌어요. 바닥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가다가 치웠어. 이걸 누가 본 거야.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하면 뭐 해줘야 돼요? 선물 줘야죠. 뭐 줘요? 피를 한 장씩 줘야 돼요. 똥 치운 사람한테. 내 폐에 있는 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필드에 깔려있는 피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받은 걸 다시 그 사람 필드에 깔고. 아우 우리 똥님이 신았는데 치워줘서 고마워. 보답이야. 피 한 장씩 줘요. 아 근데. 내가 똥 싼 걸 한 바퀴 쭉 들고 다시 내 차례 때. 내가 내 똥을 치웠어요. 더 기특해. 어이구 지가 길거리에다가 똥 싸놓고. 지가 치웠어. 두 배로 기특해. 피 두 장씩 줍니다. 두 배로 기특하니까. 피 없으면. 피가 없으면요. 지 살기 바쁜데. 누구 기특하다고 그걸 주려고 하냐. 안 줘도 돼요. 가져온 카드는 어디로 가냐. 다시 내 손으로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다가 깔아주는 겁니다. 내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피. 가운데 아래에는 띠. 그 위에는 연 끝. 왼쪽에는 광.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빙. 검수 합산은 내 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필드에 깔려있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패에 고도리를 들고 있어도. 내 필드 존으로 갖고 오지 않는 이상. 검수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게임 이름이 고스톱인데 이유가 있어요. 게임을 고. 계속하냐. 스톱. 멈추냐. 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노난 사람이.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경사. 난 사람이. 난 사람이 누굽니까? 3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내가 고할지 스톱할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게임의 방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했어 자신만만하게. 근데 내가 1점을 못 모은 거야. 다른 쪽에서 3점을 모아서 갑자기. 엮고 당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패배. 점수가 얘보다 높아도 패배. 진 거예요. 빙. 고를 하는 건 뭐냐. 존낙 위험한 거란 말이야. 그럼 성현님. 그 위험한 걸 왜 해요 도대체. 본인이 이긴 걸로 하면 되잖아요. 점수 계산해가지고.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고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거예요. 빙. 자 그리고 더 계산해야 될 거 있죠. 피. 띠. 연 끝 광 있어요. 내 최종 점수에 광이 기여를 했다고. 다른 사람이 광이 없네. 그러면 광박. 바가지 쓴다 할 때 그 박. 광 없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또 곱하기 3배. 자 내가 피로 점수를 놨어요. 1점이라도 피 점수가 내 점수에 들어가 있어. 상대가 피가 5장 이하네. 피 없네. 너 박아지. 곱하기 2. 피박.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광이 왜 좋은지 알겠어요? 15점을 주는데요. 고스톱에 있는 광을 5장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광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못 갔죠. 광박인 거야 다. 연 끝. 멍박. 동물 있는 게 연 끝이라 했잖아요. 멍멍. 강아지. 곱하기 또 2배. 뿅. 자 그래서 3점 날 때도 있고 200점 날 때도 있고 이러는 거야. 돈을 걸면 인생을 말아먹는 일인 거야. 이래서 도박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수가 있습니다. 폭탄. 흔들다. 이런 기념이 있어요. 이거 뭐냐? 잘 집중해요. 똑같은 게 3장이 있어요. 첫 번째 폭탄은 뭐냐? 그 폐가 나왔어. 근데 내가 3장 들고 있어. 이 똑같은 걸. 3장 한 방에 내려놔요. 이 종류 4장을 다 가져가는 거야. 폭탄 터졌다. 펑펑펑. 피 한 장씩 줘야 됩니다. 카드 공채에서 뒤집어서 그림 맞춰볼 기회를 두 번 줘. 뿅. 어 근데 성현님. 카드 공채 뒤집었어요. 바닥에 또 똑같은 게 없어. 그럼 어떡해요? 또 내려놔. 그럼 당신은 그냥 카드 한 장만 버린 거예요. 대신 남들한테는 종류를 두 장이나 더 내줬으니까. 자기 폐랑 똑같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쉽죠? 그리고 카드가 없어. 에 모르겠다. 야 이거 아무나 먹어. 바닥에 이 빨간색하고 검정색 씨앗 섞인 걸 내려놨어. 대신 카드 공채에서 윗장에서 한 장 꺼내가지고 그림 맞춰본다? 했는데 어 똑같은 게 나왔네? 이럴 경우를 쪽이라고 한다 쪽. 지가 내고 뒤집어져서 지가 가져가요. 스스로 지 혼자 뽀뽀하고 있어. 쪽. 뿅. 폭탄은요? 그냥 남들한테 피 한 장씩 받기. 끝. 흔드는 건 뭐냐? 똑같은 폐에 3장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한 장이 안 나와. 그러면 이 폐 3장 똑같은 거 들고 있다고 보여줘. 이 판을 흔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흔든다야. 보이지? 나 이거 3장 가지고 있다. 흔들 거야. 흔들고 본인이 방장을 먹고 이겼다? 또 2배. 리스크를 감수했잖아요. 당연히 하이 리스크인 만큼 하이 리턴이지. 뿅.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를 내서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민속 대명절 게임. 고스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눈치껏 알아서 해 그냥. 그림 맞추기야. 눈치껏 하라고 할만하죠? 야 해보면 다 알아. 이게 말로 설명이 애매해. 애매할만하죠? 엄청 복잡한 게임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난쟁이 성현 유튜브 보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박을 전장하고 유도하고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스톱 알고 싶은데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돈 절대 걸지 마시고 불법 도박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